우선 첫 번째는요. 명사의 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까 합니다. 스페인어 명사는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 아니면 여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 그 다음에 단어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왜 그런지 이런 이유를 설명드리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스페인어의 명사는 모두가 다 남성형, 여성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조금 성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명사의 남성형, 여성형을 구분을 하는 방법을 보아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성이 구분이 되어 있는 명사들의 경우에는 본래의 성을 그냥 따라가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남자라는 단어는 남성형이겠죠. 여자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남자니까 남성 명사에 해당하겠죠.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여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연적으로 성이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그 명사의 원래 성을 따라가 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남성 명사를 좀 보실게요. 자, 남자친구라고 하면 남자죠. 그래서 아미고라는 단어는 당연히 남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숲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인데 숲컷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가또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남성 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라는 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남자아이, 남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남성 명사에 해당하죠. 여기 보시면 아미고, 갓도 치고. 네,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원래 본래의 단어 성도 남자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쓸 때도 남성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성 명사를 가보실게요. 자, 여자친구는 당연히 여성이죠. 그래서 아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인데 암컷이에요. 그러면 갓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입니다. 그럴 때는 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개 단어들은 남성과 반대로 여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의 성을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미가, 갓다, 치가 전부 다 여성 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이 이미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 성을 따라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남성 명사를 여성형으로 바꾸거나 또는 여성형에 단어를 붙여서 다시 이렇게 복수형을 만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형을 여성형으로 바꾸는 방법인데, 자, O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단어들은 A로 바꾸게 되면 여성 명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에르마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에르마노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자, 남자 형제죠. 뭐 여자의 경우에는 오빠나 그 다음에 남동생을 가르치고요. 남자의 경우는 형이나 남동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르마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자 자매도 있겠죠. 그래서 언니, 누나, 여동생 이런 단어가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끝에 O를 R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에르마나 이렇게 하시면 여성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O로 끝나는 단어를 R로 바꿔주면 이제 여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도 있어요. 이제 자음으로 끝나게 되면 자음 끝에다가 R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professor라는 거는 선생님이란, 교수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자 교수님이라고 바꿔주고 싶으면 그 끝에다가 R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professor라 하게 되면 여자 교수님이 돼요. professor라면 남자 교수님을 뜻하고요. professor라 하게 되면 여자 교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처럼 에르마나처럼 O로 끝나면 O를 R로 바꾸기만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을 붙이면 이제 여성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남성형과 여성형이 아예 모양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처럼 O로 끝나면 O를 R로 바꾸거나 자음으로 끝나면 거기에 R을 덧붙여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남성, 여성 구분이 되어 해서 두 단어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봐요. 레이와 레이나가 있습니다. 자, 레이라는 거는 우리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 그래서 스페인 왕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레이라고 하는데 여왕이 있을 수 있죠. 여왕. 자, 여왕은 아예 스페인하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레이나 이렇게요. 그래서 뭐 끝에다가 R을 덧붙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아예 왕과 여왕 이렇게 남, 여가 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옴브레와 무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옴브레는 남자를 뜻해요. 남자라는 단어는 우리 옴브레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자라는 단어는 우리 무헤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 여자, 옴브레, 무헤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형태로 남성형, 여성형이 이렇게 존재하는 명사도 있습니다.